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입찰 경쟁이 심하다는 단점도 있죠. 싸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 토지 경매나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토지 투자에 접근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이 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나 빌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주거,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집합건물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물건들의 특징은 비슷한 면적과 가격에 유사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통해서 쉽게 매매가나 전세가, 월세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약간의 공부와 노력을 하면 시세를 쉽게 할 수 있고, 접근하기도 쉽다는 말이 됩니다. 경매시장에서는 경쟁률도 높고, 그렇게 싸게 받기도 어렵다는 뜻이 되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게 88명이나 모여들기도 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평균 낙찰 통계를 보면 아파트의 매각가, 즉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보면 101%, 오피스텔은 99%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들은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건축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사람이 거주하면서 음식을 해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거나, 기성제품을 파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고 당장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기간 없이 바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임차인이 공짜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니까, 소유자는 투자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 토지는 어떨까요? 물론 토지 중에서도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멘트를 발라놓고 상하수도관이 인입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지는 우리나라 토지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확인한 2018년 국내 지목별 토지 현황인데요. 제곱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비율로 환산해보면, 국내 토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야로 63%, 그리고 농지인 전과 답을 합치면 19%가 되죠. 이 중 토지를 사용 중이거나,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이 가능한 대지와 공장 용지 등은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격이 충분히 비싼 상태예요. 그렇다면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물건은 총 82%를 차지하는 산지나 농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투자금이 1억 정도 있을 때 대지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농지나 산지를 사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의 어느 토지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16원입니다. 평당 714원이죠. 그리고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의 토지는 제곱미터당 1억 8,300만원, 평당 6억원이 넘습니다. 만약 개별 공시지가로 토지를 살 수 있고 투자금이 1억원이 있다면 어느 것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명동에 0.2평도 안되는 땅인가요? 아니면 전남에 14만평을 사야 될까요? 저라면 지금은 볼품없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저렴한 상태의 땅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수백억 정도 있다면 좋고 비싼 땅을 사면 되겠지만 우린 소액투자자니까요. 분산 투자를 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액투자를 할 때 투자해야 할 종류는 임야나 산지 등 현재는 저렴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골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건물과 토지를 단순 비교했을 때 건물의 전세, 월세가에 비해 토지의 지료는 아주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더라도 건물에 비해서 토지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투자금을 최소화시켜서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토지 하나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넣기는 좀 위험한 거죠. 어쨌든 농지나 임야와 같은 토지에 투자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다면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관심지역에 매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소액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일반 매매로 접근해도 3천만원, 5천만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빌려주는 비용이 적으니까 갭투자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 저렴한 물건 자체가 매매시장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부동산 물건이 있긴 한데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고요. 실제로 평택시의 비도시 지역에 나와있는 물건들을 보면 26억, 140억, 79억 이렇게 초고가 토지와 저렴해봤자 3억에 가까운 매매용 토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가장 저렴한 2억 7천짜리 토지를 사더라도 토지 지료가 건물 전세값만큼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도 1억 이상의 실투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출 이자까지 생돈으로 내야 되니까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경매 진행되는 토지 물건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같은 평택시 포승읍 지역의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까지 낙찰 사례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낙찰가액을 보면 465만원, 739만원, 1800만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저렴한 땅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경매로 무조건 저렴한 땅들을 사 모으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야 하죠. 왜냐하면 산지나 농지는 원형지입니다. 요리로 따지자면 재료인 거죠.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요리,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땅을 사는 것은 좋은 투자가 될 것이고 평범하고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그런 토지를 산다면 그저 그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지난 완성품이에요. 이 어려운 관문들을 누가 다 지나왔으니까 우린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대로 토지는 앞으로 계속 산지나 농지 상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땅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관문을 이제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땅에 관련된 수많은 법령,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 여러 행정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지만 몸값이 오르는 토지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런 것이 가능한 땅과 아닌 땅의 값어치는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토지 하나를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건물 투자를 할 때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근차근히 공부해보도록 하자고요. 토지를 볼 때 어떤 법령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어떤 조례를 찾아봐야 하는지,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저 남의 뒷공무늬만 쫓아다니는 투자자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아파트 투자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아파트 급상승 시장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는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내 눈이 더 트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참 그리고 제가 쓴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 책의 서평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책을 통해서 소액 토지 투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 투자가 왜 어려운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